대형주인데 자산대비 44% 저평가구요 시청은 5조 1천억짜리 회사인데 6천억 약 12% 11,2% 마진이죠 얘네는 흑자네요 1분기도 2천억 나왔네 회사 좋네요 틀고 가야죠 틀고 가세요 8천억 원이요 8천억 원 여기죠 번전은 가요 번전 갔다가 내려올지 뚫고 갈지 그건 봐야 돼 일단 번전에서 한번 체크하자구요 아셨죠? 번전에서 체크해요 일단 번전은 가요 ि 가요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, 좋아요, 좋아요